범인은 계속 살인을 저질릴 거예요. 억울한 희생자는 더 늘 거고요.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? 지옥아,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. 그냥 딱 내 수명만큼은 살게 해줘라, 지게 말이야, 어? 누구세요? 피고인 천성대에 대해 징역 7년에 처하고 법정 구속을 운영한다. 살해 됐다고요? 우태호, 나 좀 살려주라. 진짜 김영복이 연소살인범이라고 생각하세요? 야! 그럼 진짜 연소살인범이면 우태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? 정석은, 관리 안 되는 새끼죠? 감이 안 좋아. 이번에도 베베 꼴일 것 같다.